여기 원래 빨간색이었거든요? 일본 느낌이었는데 이게 시간 갈수록 태극계로 변하네. 여기 감사네. 헐렁! 헐렁! 가자! 좀만 더 힘내! 아! 저기요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닙니다. 이게 대첨사거든요.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무엇이냐. 4월 1일 만우절에 레딧이 이벤트를 하나 열었었단 말이에요. 전 세계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거대 그림판을 열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4월 말이지만 제 친오빠 양노을 씨랑 함께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다. 안녕하십니까요. 오늘은 이 이벤트 한번 구경해볼 거예요 조이가. 아시겠나요? 어휴. 싫어요. 저기요. 왜요. 지금 하루가 밀려지 않았습니까. 저희 녹화해야 합니다. 보이시나요? 와우. 양플릭스인가요? 양플릭스. 두둥. 이게 바로 그 그림판이거든요.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? 아 이거 당연한 겁니다. 이게 바로 시초의 그림판. 시초의 그림판이요. 근데 이게 5분마다 점 한 개씩 찍기가 가능하거든요. 5분마다 점 하나요? 네 5분마다 참고로 540만명이 참가한 그림판입니다 이거. 그림이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?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. 제가 조금 옮겨볼게요. 띠리리리리. 아 약간 요런 느낌. 지금 잠깐 옮겼는데 그림이 좀 달라졌죠? 약간은 서로의 국적을 밝히는 거 같네요. 근데 이게 그러면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? 남의 영역 침범 가능합니다.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스타워즈거든요. 아 스타워즈. 여기 오수도 있거든요 오수. 아 잠깐만 여기 홀로라이브도 있어요. 후라씨 아닌가요 후라씨? 얼굴이 빨가시네 술 취하셨는데 뭐하게 하셨어? 술 취한 상황에. 뭐야 그 공룡도 있네. 공룡? 그 공룡. 아 이거 이거 크롬 맞네. 근데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린 거지? 이게 다 개개인 한 명씩 한 명씩 그린 거잖아 그치? 디코방 방 파가지고 막 전쟁한 거 아니야? 아 그럴 수도 그럴 수도. 어 이거 그거 있다. 내가 아는 거 또 나왔다 여기. 이게 뭐야? 할로우마이트에 나오는 그 누나 있거든요 여기? 제가 누나야? 어 그냥 누나라고 불러 우리 시청자들은. 밑에 커비랑 포니가 있는데 커비 얼굴 왜 저래? 뭘 먹은 거야? 식중복 걸려는데? 이게 묘미죠.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얼굴 표정이 변경 가능하다는 점. 죄송한데 이거 광고인가요? 아닙니다 아닙니다. 어 여기 아이자겠다. 아이자. 어 저기 그 인스크립션 족제비 있네. 아 왔네 여기 약간 게임존인가? 게임이 되게 많네? 이것도 게임이잖아. 야 팀이 있나 보다. 지구.. 지구 개고컬인데 이거 모임? 어허허허 아 근데 좀 이상해요. 왜요? 지구는 평평하거든요. 아 지금 평평한 거야? 아 예 근데 저 사람은 이상한 걸 그려놨네. 아 이것도 평평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아니죠 네모나 쳐 원래 지금. 아 무식한 사람이 여기 또 있었네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깨알 오모호스 모임? 오모호스 커플이네. 죽여! 내가 봤을 때 이거 몇 시간 후면 깨진다. 한번 봐볼까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돼! 그럼 그렇지. 사라진다 사라진다. 그래 그래. 하트 없어졌고요? 네. 없어졌습니다. 사라져버렸네요. 그리고 저런 하트 문양 막 적는 거 아니에요. 좀 더 약간 특이한 거 없을까? 특이한 거 좀 찾아 봅시다. 이게 진짜 엄청 많아 가지고 아마 한국 국기도 내가 있다고 들었거든? 그럼 시간 좀 옮겨 봅시다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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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것 같거든?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? 잠깐만 이거 무슨 일이야? 오오? 여기 원래 빨간색이었거든요? 일본 느낌이었는데 이게 시간 갈수록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? 태극계로 변하네 아 이렇게 싸우네 헐렁! 헐렁! 가자! 좀만 더 힘내! 저기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대첨사거든요 오오오!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변하고였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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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웃나라께는 거 사이좋게 지내야죠 그쵸 아 맞네 맞네 그런 뜻이었구만 가뿐살 뻔했어 깜짝 놀랄뻔했어요 어 이거 그거 나도 아는 거 봐 이거 이거 페이모님 어우 저 페페 그저팀 뭡니까 저거 이거 페페 맞아요? 얘도 페페인 거죠? 페페 아빠 아니야? 오 이거 이거 개 잘 그렸다 이거 뭔데? 아 이거 몰라요? 엘든님? 오 마이 갓! 노! 할로우나이트입니다 아니 저거 황금나무 엘든링 아니에요? 아니 이거 엘든링 아니에요? 아니 누가 베낀 거야 지금 어허 어 이거는 그거 같다 투슬리스 이거 지브리 아니 죄송한데 님 외국 사람이에요?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다? 이걸 몰라요? 아니 이거 모르는 게 문제 아닙니까? 아니 모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요? 아니 나는 막 보는데 어 잘 그렸다 하는데 모르는 님이 너무 많아 아 맞아? 아 이게 세대차인가? 맞죠 맞죠 제가 최신인 사람인지라 좀 아 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레딧 하셨나봐요 아하하 아니 레딧은 아니고 그거는 봤죠 애니메이션이랑 오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동방 프로젝트 애들이잖아요 아 모르겠어요 제 이자유의 사쿠야잖아요 이자유의? 조종을 하는 능력이에요 아 네 잘 들었고요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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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근데 이게 막 볼 수 없는 게 이게 아무나 참가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한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? 이상하더라도? 이상한 그림 안 보셨죠? 예 안 보셔서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이상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5분당 점 하나를 찍은 건데 미친놈이죠 미친놈 우와 이거 뭐야? 오 애필터 멋있네 잘 그렸다 저거는 하하하하这个 뭔데? 사람들이 이상한 거 만들어 자꾸 하하하하하하하하 뭔가 밈인 거 같은데 응 그니까 이거 나중에 확장이 됐네 보니까 어 이틀 열어줬네 여길 열어줬구만 이상한 게 많아요 자꾸 진짜 그래 좀 이상한 게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생방에서 했으면 밈 강제 휴가였어요 아 그래 바로 이제 개같이 정지였어 개같이 이거는 이런 장소를 님 아즈랜드 못 만듭니까? 이런 거? 만들 수 있나? 어 이거 님 있다 님 아이씨 이거 양놈씨 아니에요? 양놈씨 같은데요? 사람들이 애니메이션같이 만들어둔 것도 있던데 아 움짤로? 어 움짤로 애니메이션같이 만들어놨더라 그거 찾고 싶은데 안 보이네? 이런 거 왠지 애니메이션 같지 않아? 한번 볼까? 뭔가 포니가 그려져 있네요 어 근데 주웠어요 어? 없어졌는데요? 어 여깄다 샌즈 뭐야 뭐야 뭐야? 약간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느낌 난다니까? 어 여깄다 이게 아마 애니메이션처럼 만든 거일걸? 자 이런 식으로 나무를 만들고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차가 나왔고 어 집을 옮겼어요 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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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요? 이상하세요 이상해요 어 불 아 집 불타요 안돼요 좀 불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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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트석이 소방체로 바뀌는 거 개웃기네 만능이에요 이 세계에선 모든 게 만능입니다 어 집 다시 살아나나요? 어 집 다시 살아납니다 물 뿌렸으니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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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메이션 오른쪽 밑에 저 새끼들 꽁냥꽁냥거리는 거 똥똥이 신는 거 아 맞네 아 맞네 저기요 저거 뒤로 더 가봐요 저 새끼들 불타고 있을 때도 연애질 할 거 있을 거 같은데 아 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네 저 새끼들 불탈 때부터 저거 아 좋아하네 좋아하네 이 녀석들 연애도 그 상황에 따라해가지고 진짜 대충 약간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도 꾸밀 수가 있다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도 이게 양아지님이 재밌는 거 혼자 볼 수 없다고 이제 또 유튜브에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? 아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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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보는 게 좋으니까 이런 거는 아 물론 근데 이상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재미난 것들 위주로 찾아보면 좋으니까 어 저 빅헤드 있다 빅헤드 빅헤드가 어디서? 저기 중앙 부분 도지코 있네 화성 가네 화성 갈 거니까 저기 위에 그것도 있네 애니메이션 아 뭐야 시오스랑 와우 뭐죠? 요즘 오카베 린타로시가 있네요 아 개 아닌가요 이거? 타임머신 애니메이션? 네 그 슈타인즈 게이트라고 어어 예예 굉장히 재밌는 네 잘 들었고요 야 너도 요즘 에이티식스 보잖아 아니 에이티식스도 꿀잼이죠? 오 이거 초텐장 이게 뭐예요? 이거 게임이에요 게임 이거 헬테이커 오 다 있네 어 있을 거 다 있네 이거 양아지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뭐 그럼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볼까요? 마무리 혼자 잘 하고 오세요 아니 저 혼자 마무리 하라고요? 화장실 화장실 화장... 가... 아 이거 진짜 갔네? 자 아무튼 540만명이 참가한 거대그림판 탐방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또 재미난 컨텐츠가 있으면은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빠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